오우! 오우! 아... 오우! 오우! 야... 아니 진짜 저희가 팬이라서 왔어요. 만나보고 싶어가지고. 우리도 연예인인데 더 연예인 보러 가야 돼. 그러니까 진짜 목소리에 정말 개성이 있고 내가 다 빠졌어, 정말. 잠시만, 잠시만, 직구도 보고 갈게. 우리 진짜 팬이에요, 다. 우리 소연 씨. 어? 저 제 이름은 어떻게 알아요? 아니, 성우 형이 말해줘야 돼요. 성우 형, 들어와. 들어와! 여기! 그 다음에 성우 형이 내 후배! 형은 서울대 아닌데 왜 후배야? 정가! 정가로 들어가신구나, 너. 200만! 200만! 조회수가... 조회수가 폭발이에요. 조회수가 많아. 그 라이브로 한 번만 불려줘요. 나이아가라! 나이아가라! 그럼 성우야가라로 한 번 해줘, 성우야가라. 철 안 들었어, 괜찮아요. 성우야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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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무 영광이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재롱이. 재롱이 형이 40대니까. 소연이 형, 조심해! 너 무릎 닫혀! 아유, 무릎 닫히면 성대 저기... 아, 바쁘다. 원래 성우 형이랑 나랑 무릎이 수술한 적이 있잖아. 어, 맞아. 지금 나한테 딱 필요한 거야. 자, 김밥줄 좀 먹고. 김밥줄 좀 드세요. 제 노래를 한 번 살짝 들려드릴까요? 왜 이렇게. 너무 두려워! 헐럴러리아 정태만사 인간세사 사는 법도 가지가지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산의 풍도사 박사 박대동사 세럿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댓 1등 옛날에 우리 개콘에서 봉숭아학당 같은 느낌이야 이게 트로트만사 봉숭아학당 그렇지 그렇지 야 그러네 뮤지컬 어 나는 이제 왠지 메들리 1등 할 것 같아 스토리가 너무 좋아